냄새 맡아보려니까. 그런 걸 아니에요. 버려야 돼? 제가 하는 얘기야 이거예요. 그러니까 어디에 뭐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걸 왜 처박아놓고 있냐고. 그다음에 이거는 뭐예요? 고춧가루? 아니 고추씨빵도. 얼마나 된 것 같아요? 꽤 오래간병사에서 제가 들어온 건데. 5년 된 거라. 이거는 뭐죠? 이거는 얼마나 됐어요? 오이지 이거는 얼마나 됐나요? 같은 여성으로서 벌을 받는 조금 느낌? 뭐 심사받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저 여자의 마음이에요. 잠깐만 저 벌이 그만큼 있어요. 뭘 그렇게 미련이 많으세요. 오래 살려고. 먹고 오래 살려고. 폭발 폭발 폭발. 폭발 대폭발. 우리는 무슨 선생이에요? 다 왔으니까 냉장고 청소 해드릴게요. 그게 여차 하면 쓴다고. 여차 하는데 언제 쓸 일이 있다고요? 그래도 그것도 어렵네. 다 녹았는데 무슨 오류가. 진짜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. 그러면 그것만 놔두고 있다면 버려 그러면. 여기 좀 채워야 될 것 같은데 이제. 뭘 채워요? 여기다. 싹 보세요. oso 시원하다. 천연 지금. 천연 지금. 천연 지금. 천연아 잘 하시네. 천연아 잘 하시네. 어휴 시원하다 아주 그냥 고마워 며느리하고 사위하고 고마워 고생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하실 일을 내가 도와준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유 그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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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 노는데 일이 많은데 오늘 여기 와서 시간 많이 보내서 우리 장모님이 이렇게 참 말씀을 잘 하신다니까 예? 속으로는 와서 일해주고 가니까 좋긴 좋은데 남의 자식들이 와서 다 해줬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사위 며느리 그지? 어머님 대명사 있잖아요 남의 자식이 잘 들어왔다 앉아있어 지금 할 거 없어 어색하지 않아요? 장모님하고 단두리 보다 장모님하고 단두리 보다 화장실 갔다 오지? 갔다 왔습니다 저 아 죄지 없으면 저도 알아요 할 말도 없고 장희 장모님을 저는 존경을 합니다 근데 존경하면서도 불편한 불편하다는 거 저는 원래 근데 어른들한테 그냥 전 그래요 너무 아 힘들더라고요 거기 앉아있어 거기 앉아있어 네 좀 더 좀 좀 좀 주무십시오 이제 아냐 앉아도 돼 아니 어저께도 낮잠 안 주무시고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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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도 돼 아유 난 낮잠 날마다 앉아 네? 제가 어른들께 지금 보겠습니다 난 난 김 서마하고 있는 게 너무 좋아 김 서마하고 있는 게 너무 좋아 어어 아우 야 애정 표현네요 김 서마하고 있는 게 너무 좋아 아 예 예 너무 좋아 지금 아 예 예 제가 너무 죄송했습니다 아유 김 서마 팔뚝이 그렇게 그렇게 딱딱했지 몰라 아 예 예 예 예 예전에 더 했습니다 얼마나 했길래 그러게 해요? 계속 팔뚝이야. 장모님 팔뚝이야. 팔찍이 못 쳤어. 꽂히셨어요. 예전에 한 번 와이프도 옆에 있었고요. 안 좋은 불량배들하고 여러 명하고 12명 붙었는데 한 20명 있었어요. 저는 이제 벽에서 빠져나가야 하니까 안 싸우고. 벽을 쳤는데요. 벽지가 터지면서 그 시멘트 벽이 돌풍이 가버렸어요. 그걸 보고 이제 불량배들 한 20명이서 보고 놀래서 싸움도 없이 그냥.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말아.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말아. 절대 지금 이제는 안 그랬습니다. 40대 이후로는 아마 거의 안 그랬습니다. 여기 앉아. 예예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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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김섭아 우리 우리. 예예. 진짜 김섭아 우리 우리. 그냥 있으니까 좋고. 참. 아무튼 제가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. 제가 원래 제가 어른들한테는요. 제가 좀 어려워서 그런 겁니다. 제가 서운해하지 마시고요. 제가 그. 아휴. 아휴.